너무 뜨냈어 가지고 그래서 켰어요 그래서 켰고 목소리만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겠죠 그거는 반가워요 뭔가 내 목소리만 나면 너무 허전하단 말이지 내 목소리만 나면 너무 허전하니까 다른 걸 좀 틀어놔야겠다 오 I was missing your lives thank you for joining me tonight and you're very good thank you hello from California winner you're coming bac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 hi back to Twitters. Can you say hi Laure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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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have my full attention now. Glad I made it. Please come to me.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기억한다 너무 백 기억한다 그러면 미안해 그건 거짓말인데 근데 기억 찍은 사람들의 그 실루엣은 대강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해줘요 대발 맞아 저 형 기억력 좋은 그치 기억력은 그리 연결이 있는지نت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진짜로는 signal과 보러요 생방에 대해서는 변화가 하면서 본선은 어떤지 변화가 나오지 않고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눈빛이 매력적이라고요? 넉살이랑 빵집 계획 아주 유효한가요? 일단 내가 넉살을 좀 따라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넉살이랑 나랑 지금 갭이 너무 차이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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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아 그 뭐야 앨범 커버 사진 프로필 해놓고 타투 하는 사람인데 괜찮으세요? 다 좋아. 타투 하세요.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타투 하는 사람들이 오면 2019년부터 나오는 내 노래들을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전 것도 좋지만. 그리고 오늘 내가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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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타투. 가라타투 라고 인스타그램에 치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그. 프라하. 프라하에서 내가 아는 형이 그거 했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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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투 뭐냐고요? 그 나 이거 내 손등에 있는 거 이게 가라가 해준 건데 이게 진짜 제비꽃인데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한 입하고 있어? 뭐아? 좀만 묶고 Send the videos 안 해봅게 이래? 어디지? 제비꽃 예이, this tri-lingual shit is messing with me. 영어공부도 딱히 한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편한 모든 팬들의 앨범 이였러였습니다. 구글에 적elin하지 않습니다. 꼭gem p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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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жд it to use.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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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 ignored so much. I didn't. Do you sell physical albums as well? Only in Korea, unfortunately. I'm so sorry, but what is yo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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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비어왔을 때 쓴 노래예요. 그리고 이번 노래는 내가 지금까지 안 했던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냐면 내가 직접 기타를 다 녹음했고 직접 베이스를 다 녹음했고 제가 시작해서 바constforce 보출 kryptus 그 모든 노래는 몇 번 멜로디를 받아볼게요 한 명씩 불러줄 자신 있는 사람 키 상관없어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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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려드릴까요? 들려드릴게요! 처음부터 뭐 어쨌거나 이런거 들려주고 까고 들어가는거지 뭘! 싱글은 4월 26일에 나올거고 4월 26일에 나올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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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20시 30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월 26일 비가 그쳔네요! 다시한번 들려드릴까요? 피처링은 없습니다! 난 왠만하면 피처링 쓰는거 별로 안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듣고서 그냥 복습하는거! 비가 그쳔네요! 한탕 쏟은 뒤에 비가 그쳤네 걸었던 길 위가 비에 씻긴 뒤에 봐줄만 해졌네 한탕 쏟은 뒤에 한탕 쏟은 뒤에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처음부터 정답 맞춰줘 가지고 기쁘네요 오히려 정말 왠지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멜로디를 쓴 것 같네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고맙습니다 3집 10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3집은 그리고 5집 10월 정도 저 분은 내가 얼마 전에 아는 분인데 4월 12일에 김동현 그리랑 같이 곡이 나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랑 같이 곡을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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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s up! dereg 네 암 네 아 아 아니요 아잉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 날까지는 날까지는 아니지 못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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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a favorite english japanese and korean singer please english jill scott japanese you 이게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창문이라는 노래 창문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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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making songs.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You guys are way more important than the ones you were making. All right? 진짜 고맙습니다. 요즘 라디오날 엄청 자주 듣는데 되게 위로돼요. 그거는 텍사스에서 써왔어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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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싱글 예낭 내고 싶다.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애. 감사합니다. 마주석. 굿밤 됐으면 좋겠어요. 빠이. 빠이.